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맥에서 엘라스틱 서치 키바나 도커로 띄우기 이걸 계속 해보도록 할 건데요. 그 도커의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명령어를 모르면 뭔가 그 잘되는 예제를 보고 따라 했을 때 내 거에서 100%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. 이 도커가 물론 OS를 아예 컨테이너화 시켜가지고 빡 띄워주기 때문에 크게 틀리고 그럴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내가 기존에 다른 예제를 따라 하고 있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등등 해서 이 도커 명령어를 또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도커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여기 도커 이미지스하고 그 다음에 이건 프로세스, 그 다음에 프로세스로 떠 있는 거 죽이는 거, 그 다음에 RMI는 이미지 지우는 거예요. 이 네 가지 명령어를 좀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저는 여기 키바나, 키바나를 로컬에서 띄워놨어요. 그냥 이렇게 로컬러스트 5601 이렇게 쳐가지고 키바나를 들어가면은 키바나가 이렇게 잘 되죠. 그 다음에 여기 키바나, 아 지금 이게 7.32 버전이에요.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, 지금 기존에선 이게 최신 버전입니다. 자 여기 보시면 DevTools라고 있습니다. DevTools 들어가가지고요. 여기 GetSearch 한번 실행을 해보죠.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. 에러가 안 나고 뭔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거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, 뭘 알 수 있냐면, 키바나하고 엘라스틱 서치하고 둘 다 잘 떠 있고, 연동도 잘 돼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자 어쨌든 요거를 한번 다 내리고 다시 해볼 건데요. 일단은 이게 도커로 제가 띄워놨으니까, 도커 화면이 또 좀 글자를 키워야 되겠네요. 유튜브가 이게 카메라 앵글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좀 키우고,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도커, ps 이렇게 하면은 지금 떠 있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시간 전에 요거 이미지, 도커 엘라스틱 키바나 요거 띄웠고요. 그 다음에 얘는 도커 엘라스틱 서치, 도커로 엘라스틱 서치를 띄워놨습니다. 일단은 요 키바나를 한번 죽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컨테이너 아이디에요. 여기 위에 필드 음영이 이렇게 두 줄로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하나당 이렇게 두 줄씩 설명이 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컨테이너 아이디는 b, 0, 9, c, d 뭐 이거죠. 이걸 한번 죽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령어는 일단 도커, ps 이렇게 하면은 프로세스 못 떠 있는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도커 킬, 요게 컨테이너 아이디에요. 컨테이너 아이디를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저렇게를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. 자 그럼 컨테이너 아이디가 이렇게 에코를 해주죠. 그 다음에 도커, ps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아까 키바나가 떠 있었는데 키바나가 없어졌죠. 엘라스틱 서치만 있죠. 그럼 여기 키바나 지금 새로고침 한번 해볼까요? 여기 딱 들어가 보면은 어? 이럴 수가? 네, 자 이렇게 로컬 로스트 5601 했을 때 안 들어가집니다. 키바나가 잘 죽었죠. 죽이고 살리고 참 이게 좀 말이,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유튜브로 이렇게 할래니까 좀 어색하네요. 자 그 다음에 엘라스틱 서치 요것도 한번 인스턴스를 없애보다 하, 네 좀 죽인다, 죽인다 보다 좋은 표현이 잘 떠올리지 않네요. 자 이것도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게 curl-x get 이게 지금 그 http.slash.localhost.9200.slash.search 한번 해볼까요?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게 엘라스틱 그 서치에다가 뭔가 쿼리를 날린 거거든요. 슬러시 물음표 프리티 뭐 어쨌든 요게 엘라스틱 서치에서 조회된 데이터고요. 요게 뜬다는 건 엘라스틱 서치가 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docker maresearch.docrbs 그럼 이걸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 죽이면 되죠. 그래서 docker 한 칸 띄고 메뉴에다 할게요. 클리어. docker kill 그 다음에 id? no foi enter. 치면은 도커가 얘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도커 ps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행했던 명령어 다시 실행해 볼까요? curl 그리고 참고로 여기 curl 여기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아마 이거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curl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도커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여기 있는 거만 도커에서만 없어졌으면 잘 내려간 겁니다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엔터 딱 치면은 failed to connect localhost connection refused 이렇게 나오죠 얘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가 액세스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두 가지 도커 ps하고 kill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도커를 설치 도커로 이미지 다운받는 것도 해볼 건데요 자 이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검색해볼게요 아멘